컷! 컷!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멀리 가서 촬영합니다 멀리도 아니구나 경기도 날망줄 알아서요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가려고 했거든요 콜타임이 늦어가지고 짐도 있고 그래서 차를 빌렸는데 그래도 거리가 있네요 그래도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차 잘 빌렸고 이제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전운전할게요 파이팅!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네요 날씨는 좋은데 그래도 조심히 안전히 운동하겠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와 힘들다 엄청 막혔어요 이제 의상 컨펌 받고 조현출님께 연락드리고 이제 촬영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팅! 고맙습니다 가고 또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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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